아, 저 위에다가? 괜찮았어요? 응, 나 이거 처음 해봐 아, 진짜? 응 오늘따라 오이 왜 이렇게 맛있지?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괜찮아? 응 와, 진짜 좋다 와... 와... 오, 왜 이렇게 좋아? 와... 와, 스텝! 약간 자이언티 같아 약간 자이언티 같아 약간 자이언티 같아 자이언티 씨 선글라스 같아 와, 자이언티 두 명이 지금 행복해 보인다 자이언티 팀이네 와, 휴가 오는 거 같다 진짜 휴가 응 오케이 I'll pull it 레디? 우와 우와 야! 저렇게 좋아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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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? 우와 나와? 대박, 여기 봐 야 아니야, 땡기지 마, 땡기지 마 진짜 많이 나왔어요 보고 싶어요 우와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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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, 진짜 돌기 보이셨을 때 방금 이렇게 돌기 보이셨을 때 방금 이렇게 아니야, 안 보여요, 안 보여 저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저 진짜 우와, 스팟 같아요 우와, 손인장 택댔스 진짜 한 18개 뽑혔어 아... 유! 우와, 대박 아니, 유라니 이거 어디 우와 이거 대박이다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? 아, 해봐야겠다 우와 우와 스태프 거 한번 봐보자 응? 너 왜 없어? 아, 뭐야 왜 없어? 깨끗하니까 응 우와, 너 아예 없구나 없어 와, 미쳤다 와,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대박 이거는 진짜 우리 버리지 말고 저기 화분 옆에다가 붙여두자 좋아요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기념품으로 응 그리고 진짜 브라이트 밝아져? 우와 오빠 피부 너무 브라이트 우리 피부 진짜 밝은 있어 다음날 화보 촬영 진짜 잘 나오겠다 너무 신기한데? 네 에이 브라이트 응 선생님,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